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관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운은 강부압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1.6% 급락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IT기업 규제 우려가 나타나면서 구글, 아마존 이런 대형 IT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본 시장 금일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중국이 1% 정도 하락 마감했고 홍콩이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8시 반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금일 외국인이 계속 매수로 들어와 주다가 금일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1,9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529종목, 내린 종목 294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7% 비교적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09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58억 정도 사고 개인이 또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0.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752종목이고 내린 종목이 422종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행정부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반독점 조사 착수로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 스케일, 하이닉스, LG전자 등 IT 대형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는 하루 만에 외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의 매도세도 불구하고 0.7%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열병 관련 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씩 내용들이 분류되면서 금일은 생석회 관련 주들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초강세를 보였지만 장막판의 상승폭이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일 장막판의 코미팜이 돼지열병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코미팜이 급등 마감을 했죠. 이렇게 되면 돼지열병 관련 주들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코미팜은 지금 돼지열병 관련 주로 새롭게 떠올랐죠. 이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코미팜이 시청 1조가 넘어가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돼지열병 숨은 수혜주들 찾기가 상당히 분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로 여름 관련 주 중에 창문형 에어컨 판매 호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파세코가 금일 장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대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일제약, 위닉스, 데이 위니아 등이 그래도 장막판에 조금 당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지금 여름 관련 주들이 이제 좀 꿈틀거릴 그런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금일 장후반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호주의 기준 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호주를 시발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여러 나라에서 또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인의 양시장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과대 인식으로 외인 매도세에도 금일 상승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독점 조사 등에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시장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힘을 못 쓰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대립을 하면서 시장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금일 강한 업종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비금속하고 통신건설, 의약품 등이 금일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기전자서비스, 섬유의복, 전기가스업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금속이 강했죠. 그리고 IT 부품, 그리고 오락문화정보기기 등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도 강했고 강했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음식료하고 담배 이런 부분, 그리고 통신장비, 통신방송 이런 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 어제 강한 상승을 한번 보인 후에 그래도 21선 부근에서 양봉의 도지가 나와줬습니다. 0.8%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이제 21선을 뚫을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2천억 팔았지만 기관이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21선을 뚫고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이제 금리인하를 진행을 했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인하 필요성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이런 악재를 조금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모습 자체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이제 21선을 딛고 올라 서게 되면 그래도 조금 이제 낙포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둥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호스닥은 상당히 좋아졌죠. 5일선하고 10일선을 완전히 올라서면서 금일 종가가 가장 높게 마감을 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지만 21선이 한 707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이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금일 외국인이 어제 뭐 300만 주 정도 샀지만 금일 200만 주 또 팔아 버렸죠. 그러나 기관이 170만 주 정도 받쳐 주면서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를 밑꼬리를 좀 달아 줬고 양봉으로 마감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그런 모양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바닷건에서 양봉 보이고 나서 금일 21선 부근에서 양봉 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계속 이제 버텨 주다가 조금 21선을 많이 끌어 내린 후에 양봉 도지가 이렇게 나온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이 이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좋죠. 바닷건에서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들어오다 금일은 매도를 좀 했지만 지금 뭐 위치나 이런 모양이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해졌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LG전자는 끊임없이 상승만 하다가 금일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고 7만4천주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도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인 기관이 쌍끈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10일 가까이 매수를 해왔죠. 해오다가 52주 신고가까지 이렇게 써주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보이고 나서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제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워낙에 환경 자체가 좋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장중 조정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까지 계속 에너지를 모으면서 왔는데 금일은 장중 조정이 아니고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은봉이 나왔죠. 이런 상태라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을 좀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딱 하나 있죠. 단기 낙폭 과대 그리고 반등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데 결국 외국인이 또 이제 금일 많이 팔아 버렸죠.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단기 쌍바닥 부근에서 어제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11선 뚫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는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오는 방향 잡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위로 딱 잡아주고 외인 기관이 계속해서 상글이 매수하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셀트리오는 이제 여기 있는 61선 33일선 같이 모여 있죠. 한 19만 9천원 정도 이 선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신라제는 21선을 한번 뚫어 줘야 되지만 계속해서 21선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이 좀 생길라고 하다가 21선만 만나면 겁을 먹고 또 팔아 버리죠. 외국인이 금일 또 팔면서 기관이 1만 2천조 샀지만 결국 21선을 뚫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권에서 양봉 만들어내고 지금 양봉이 이제 3개가 나와줬죠. 그래도 양봉이 3개 정도 나온 부분은 좀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일 이제 21선을 뚫고 올라 서느냐 아니면은 뚫지 못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방향이 또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어느 정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ABL 바이오는 외국인이 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매도하다가 금일 다시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61선을 밟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지금 윗고리를 좀 달아줬죠.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10만 주 이상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라 그러면 이 5일선도 쉽게 뚫고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여기에서 갑자기 돌아선다 그러면은 돌아서면서 5일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하방 보다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일 1.5% 정도 올랐죠. 장중에 5.5%까지도 올랐지만 결국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윗고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M&A 이슈는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6월달 동안에 계속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관심권에 두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조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꿈틀거리면서 계속 이제 등락폭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세코가 금일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죠. 5일선을 깨고 내려왔었지만 금일 7% 정도 상승하면서 5일선을 지금 밟고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이 한 8만 7천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벽걸이 창문형 에어컨이 지금 상당히 이제 히트를 치면서 조금 이제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5일선을 뚫고 지금 올라서고 종가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면서 여름 주들이 이제 좀 시동을 골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일 뭐 7%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내일 뭐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일산업도 금일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땡겨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흔들다가 장 막판에 파세코가 저렇게 땡겨 주면서 신일산업도 같이 올라서면서 끝이 났죠. 한번 크게 오르고 조정을 꽤 많이 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열 열 지금 11일 정도 지금 조정을 한 후에 21선을 밟고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여름이고 날씨가 상당히 지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위닉스도 마찬가지죠. 여름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제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죠. 위닉스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인 후에 한번 방향을 틀어주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한 3일 보였죠. 그러다가 어제 한번 오르고 금일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의 2평선을 다 올라서 있죠. 대부분 2평선 다 올라섰고 이제 5일선 하나 남아있습니다. 5일선 하나 남아있고 그 위에 이제 60일선이 남아있죠. 지금 이런 추세다 그러면 여름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위닉스도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유위니아도 상승을 한번 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 음봉으로 6개 정도 나오면서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죠. 많이 없지만 충분히 조정을 많이 거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하고 이번주는 여름주들이 한번 덜 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미팜이 돼지열병 관련 백신 개발 성공 이런 이슈로 장막판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막판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띄우면서 끝이 났습니다. 상한가 까지는 치지 못했지만 29.3% 오가가 최고가죠. 종가가 최고가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있습니다. 거래량이 350만 주나 터져서 지금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런 테마성으로 해서 강한 호재로 큰 상승이 나오면 여지없이 팔아버리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팔아 된 모습 자체를 본다 그러면 내일도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 외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추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따라잡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글벳이 오늘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를 태웠습니다. 계속 오늘 마이너스 3% 갔다가 20% 갔다가 4% 빠졌다가 20% 갔다가 엄청나게 흔들어 됐죠. 그러다 결국 6%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계속 양봉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이글벳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코미팜이 갑자기 변수로 나타나면서 이글벳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당히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백광 소재가 지금 생석회 이슈로 28.8% 까지 갔다가 17% 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 지금 생석회 주들이 돼지열별 후발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니커 같은 닭고기 주들은 한번 먼저 좀 올랐죠.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코미팜에서 이렇게 돼지열병 백신 예방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뉴스가 이런 종목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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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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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